오늘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지급했대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아니 그러면 지금 날마다 이렇게 데모하고 집회하는 소상공인들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최대로는 원래 500만 명한테 1000만 원인데 370만 명한테 600만 원만 줬기 때문에 최대치 130만 명 일부는 소용했다 하더라도 100만 명 파괴했지만 억울하게 탈락해가지고 오늘부터 이의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이의신청 문의를 저한테 폭주를 합니다. 우리 오마이티 매독자들이나 매불쇼, TBS 애청자들께서 제가 번호를 공개한 데이기 때문에요. 억울한 탈락자가 이렇게 많은데 예를 들면 말해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실보전금을 이만큼 지원했는데 탈락자가 많아서 관련 부처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손실보전금 잘 지급했대요. 성과로 예를 든 거죠.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힘이 난다고 하겠지만 떨어진 사람들은 그 말들면 얼마나 열받겠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떨어졌는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도 많이 떨어졌는데 무더기고 그리고 받은 사람들도 자기 동료가, 자기 친구가, 자기 옆가게 하는 사람이 못 받아가지고 찝찝해하고 있는데 100일 동안 엄청난 성과가 있었대요. 자화자찬 엄청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엄청난 성과가 있으면 여러분 지지율이 한 80%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도 한 101대 한 70, 80% 그때가 유지됐었잖아요. 거의 80% 나왔죠.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어떻게 20%가 나옵니까? 70대 어르신들 빼면 20대 초반 24%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 모두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잘 안 알려졌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의 성과가. 그걸 다 얘기를 하던데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 또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세제를 정상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민생경제 부분에서는. 소주성이, 소득주도 성장이 왜 무조건 잘못된 정책입니까?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어서 조 바이든도 그다음에 일본의 심지어 기시다까지도 서민이나 저소득층 또는 중간 이하의 계층에게 삶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들의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그들이 내수의 활성화에 기괄을 만들겠다. 다 비슷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도 임금주도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임금주도 성장이 뭐냐면 노동자 서민들의 임금을 늘려가지고 그분들이 내수를 떠받치게 해서 결국 수출이라든지 수출이 어려움에 빠질 때나 세계 경제기가 어려울 때 또는 외부 요인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워질 때 결국은 임금주도 성장하겠다고 본인들도 이야기한 거예요. 박근혜, 최경환 등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도 본인들이 이야기했었고 물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의 성장 중에 체제임금 인상이라든지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보호를 터로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든지 몇 가지 논쟁이 있었던 건 있었죠. 그다음에 조시비 시간 단축 논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논란이 일부 있었다고 쳐요. 하지만 그게 폐기, 무조건 폐기해야 될 것도 아닌 거고 그것도 폐기가 어떻게 성과가 됩니까? 폐기 자체가 성과가 됩니다. 폐기 자체가 성과는 아니다. 지금 그래서 100일 동안 그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물론 그건 윤석열 저는 오히려 이것은 윤석열 정권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코로나 전쟁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코로나 이러한 세계적인 공급망의 교란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윤석열을 화법으로 치면 지금 지난 정권 다 잘못했고 제일 잘했다는 건데 그러면 저 윤석열 화법 들어두면 지금의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폭력, 코인폭력 네 책임이야 라고 묻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잖아요. 윤석열 정권만의 책임이 아니죠. 외부 요인이 컸죠. 다만 우리 국민들이 열받는 것은 그 100일 동안 예를 들면 당선으로부터도 시간이 많았고 취임한 지도 100일이 됐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책이나 제대로 논의를 했느냐 제대로 된 관심이 있느냐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 100일 동안 뭘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망신주기하고 무슨 정치보복에 올인해서 지금도 계속 앞세가고 있잖아요. 공무원 피격 사건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 건지 조용히 무슨 예를 들면 정부 산하에 조사윤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억울하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올인하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대책 뭐가 나왔습니까? 유류세 인하한 거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국민한테 직접 인하 안 해주고 주사 통해서 해서 효과도 못 느꼈고 이제야 최근에 국제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최근에 국가가 조금 떨어진 거 말고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물가 여전히 10%, 20% 체감 물가가 올라가 있죠?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캘리포니아주는 135만 원을 줘요. 주민들에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버텨라고 독일은 그 유명한 교통비를 1만 2천 원만 내면 세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다음에 각종 수단 같은 걸 인상해줘요. 버텨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해서 얘기했던 성과 부분들 강조했던 부분들. 이건 좀 동의를 못 하시는 저는 100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성과가 아예 없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몇 점 주시겠어요? 거의 0점을 줘도 모자라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번에 기자협회에서 기자들 조사를 했었죠. 지지율 10% 나왔잖아요. 잘한다. 10점 몇 퍼센트였는데? 그러니까 10% 정도. 그러니까 기자들이 한국의 기자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의 매체가 진보 매체보다는 극우 그다음에 강경보수 기껏해봐야 중도보수 매체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이 10%라고 판단을 했어요. 지지율이. 10.7% 저는 거기에다가 한 게 거의 없고 나쁜 짓만 했기 때문에 0점을 주고 싶어요. 0점이다. 5중하면 100일 만에 태진 여론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피켓도 다양하네요. 그렇죠? 윤석열은 태진이 아니라 윤석열이 되잖아요. 김건휘을 듣고 말할 김건휘을 듣고 말할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모두 발언은 윤 대통령이 생각한 대로 한 거니까 자신의 성과를 얘기했다고 치고 그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1문 1담이 이어졌는데 좀 총평하신다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질문 자체가 전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나 물어보고 싶은 게 대변하면 못해요. 국민들께서 지금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뭘까요? 뭘까요? 일단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물어보긴 봤어요. 처음에 물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답이 뭡니까? 뭉뚱그려서 민심을 겸허히 살피겠다. 그렇죠. 꼼꼼하게 지지율이 기자들한테 10%, 국민한테 20%까지 된 이유를 본인이 전혀 몰라요. 파악도 못하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초심으로 돌아야겠다. 민심을 살피겠다는 이야기만 했어요. 네. 아니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민심을 찬찬히 살펴봐야만 알 수 있어요? 이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금방 드러나고 있는 것들. 아니 기자들이 저는 이번에 제일 실망스러운 게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물어야죠. 김건희 씨가 얼마나 시간을 조사하면 대통령께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 나온다. 그게 70, 80%로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다음에 지지율 하락 원인 중에 김건희 씨의 행태가 많이 꼽힌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김건희 씨가 국정무속 비리 비선생들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공사에 개입하고 대통령 집무실 인사에 개입하고 시대에 김건희 씨 측근이 많이 심어져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취임식 초청 명단 저번에 우리가 말했던 도이치모터스 고노수 회장 아들 오늘 밝혀진 건 뭡니까? 한겨레 보도가 있었어요. 한겨레 보도가 있었잖아요. 취임식 초청 명단 아예 장모랑 같이 사무소 위조해 가지고 보도당당 투기했던 그 공범 김건희 측근 그 사람도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대체 본체 고노수랑 도대체 얼마나 된 특수관계 특혜를 주고받은 관계길래 아들도 모자라서 부인하고 남동생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유튜브도 여러 명하고 그렇다면 지금 취임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 구성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공사에 김건희 씨 측근회사들이 개입한 거 알고 있는 안연이 있는데 그다음에 밖에서 6사회의 검사, 검사의 여사, 여사의 법사에서 건진법사 일당이 국정농단에 지금 개입했다는 문제들 네. 보도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안 물어봤다. 실제 제한테 제보도 있었잖아요. 실제 사례가 있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기자도 대답도 없고 전혀 언급도 없었어요. 언급도 없고 이게 그럼 기자회견 이건 사기죠. 말장난이죠. 장난치는 거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질문도 없고 답변도 없어요. 기자회견 시간이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상민이나 한동훈의 전행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전혀 없잖아요. 답도 없고. 경찰 장악. 아니 어떻게 지금 희대의 관심사인, 천하의 관심사인 경찰 장악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그렇네요. 들어보니까. 그다음에 본인이 검찰총장 하면서 그렇게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고 국민의 군림하면서 검찰총장 의견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법무부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난리를 피웠잖아요. 검찰총장도 지금 100일 동안 없잖아요. 이제서야 이제 뭐 임명한다고 후보군이 앞으로 언제 될지도 몰라요. 아니 왜 그런 질문이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어요. 없죠. 아니 그리고 코로나 지금 전 세계 발병률이 일어났는데 보도도 하나 질문도 안 해요. 아 그렇네요. 아니 가장 지금 중요한 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론 그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만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대책이 왜 없냐. 앞으로 뭐 내놓을 거냐. 앞으로의 비전과 정책과 희망.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캘리포니아주 메인주는 국민한테 돈을 주고요. 고물가에 버텨라. 그다음에 일본도 수당을 줘요. 어쨌든 고물가에 버텨라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과 일본은 지금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더라. 지금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윤석열 정부는. 회의는 해봤느냐, 제대로. 제일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부분. 아까 언급하셨지만 민생적인 부분도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냥 대충만 이야기해도 이런 막 중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번 수해 사태 때 1박 2일간 뭐 했냐. 왜 집에 있었냐. 집이 무슨 컨트롤타워라는데 장비가 있다는데. 청와대 수순 맞냐. 침수가 있어서 못 나갔다는데. 아크로비스타 입주가 대표회는 침수 없었다. 집값 떨어뜨리는 가짜뉴스를 규탄하는 입장도 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침수 안 됐다. 그런데요? 아크로비스타에서. 기자들이 물어봐야죠. 안진구 소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물어볼 게 많았을 것 같은데. 먼저 고물가, 고문익, 고안율, 고유가, 주가폭락, 코인폭락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어떻게 대책이 무대책이고 속수무책이고 공공요금 급등 대책이냐. 이걸 먼저 치고. 두 분은 수해. 아크로비스타에서 침수 때문에 못 나왔다는 말. 거짓말인 거 다 뽀록났다. 왜 거짓말했냐. 집에 무슨 컨트롤 타워가 한독수가 있다고 했는데 뭐가 있냐. 무슨 장비가 있냐. 그다음에 수해 현장. 물난리 나와서 너무나 안타깝고. 저는 참고로 서울시 옆에 분향소가 있습니다. 이번 물난리에 반지할 숨진 네 분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을 추모하는 분향소에 저 갔다 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을 뽑아야 돼요. 안전인력이라든지 시민서비스인력. 그런데 그걸 오히려 줄이겠다고 해서 오늘 긴급히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조례회하면 청년들을 뽑아야 돼요. 4% 전체 정원에. 서울시 조례회에서 그것까지 어기겠다는 거예요. 완전 무법자예요. 광원광장에서 집필실을 못하겠다잖아요. 우리 헌법은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갔는데 현장 가서 동네 옆집 아저씨 시끌렁 아저씨처럼 하면 왜 이분들은 못 나왔나요. 잠을 자다 못 나왔나요. 9시쯤에 사고 왔는데 사고 시간도 모르면서. 모르고. 퇴근할 때 보니까 밑에 아파트에 침수가 되고 있던데. 그러면 본인이 뒤로 돌아가지고. 오 지금 침수가 보인다 저지대에. 빨리. 저지대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산사태 우려지역. 그다음에 반지하나 지하에 사는 분들. 대피시키거나 침수 안 되도록. 대비하도록 전국적으로 명령을 내렸어야죠. 그 얘기를 또 물어봤어야 되네. 기자들이. 그럼 물어봤어야죠. 가서 왜 그걸 보고도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진무실로 안 갔느냐. 가서 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했느냐. 주무시고 있었나 보구나라는 말을 했느냐. 초저녁 9시인데 뭘 주무셔요. 물이 확 들이닥친 거죠. 비가 많여가지고. 순식간에. 그다음에 거기서 물구름에 쳐다보는 남의 비참한 참사님 물구름에 쳐다보는 동네 아저씨처럼 질떨어진 동네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구경하고 다니고 쌈구경하고 이런 사람처럼 쳐다보다가 그걸 사진으로 홍보물로 악용했잖아요. 그래서 내렸잖아요. 많이 받았죠. 사과할 용의가 없냐. 물어봐야죠.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고물가. 어쨌든 우리 군부님들이 무질품 챌린지라고 들어봤느냐. 무지출 챌린지라고 들어봤느냐. 이렇게 날카롭게 물어봐줘야죠. 대책이 없느냐. 당시 좋아하는 미국과 일본은 지금 인플렛 수당이라는 거 지급도 하고 프랑스와 독일은 지금 구매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수당을 인상하고 있다. 각종 복지수당이라든지. 왜냐하면 서민중산층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봐주고. 수혜 대책 물어본 다음에 이제 엊그제 시사전을 조사를 받느냐. 대통령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김건희 씨라고 나와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지지율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김건희가 많이 날 끼친다고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권진법사가 국정농단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도 천공수승이랑 권진법사랑 친하냐. 어깨도 뚝 축치고 천공수승 유튜브가 좋다라고 심지어 토론 때 공개적 이야기하고 손바닥에 왕자도 쓰고 다니셨는데 지금도 무속인들하고 다니냐. 천공수승으로 옮기는데 영향을 끼쳤다는데 사실이냐. 이런 거 쭉쭉쭉쭉 물어봐줘야죠. 그렇네요. 단 하나의 질문이 없었어요. 그런 예리한 질문이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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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